여섯째, 배슬기가 하창시절에 연애를 서른 번이나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방송용 드립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구설수는 결혼시장에서 여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리섭아, 썸네일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졸라 빡도냐? 내가 이따위로 썸네일 어그로 끄는 법을 어떤 새끼한테 배웠을 것 같냐? 리섭은 인기 연예인 배슬기와 결혼한 업적을 연애의 정석 광고에 이빠이 활용해 왔습니다. 돈도, 외모도, 배경도, 학벌도 없었던 자신이 만땅 연애 실력 덕분에 배슬기와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최초로 자신의 연애 이론을 증명했답니다. 이런 주장을 진지하게 반박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타겟은 리섭이며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국룰이지만 부인인 배슬기를 언급하겠습니다. 배슬기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과장 광고에 이빠이 활용되었으며 과장 광고를 통해 챙긴 이득을 리섭과 함께 누렸기 때문입니다. 첫째, 범퍼 깨진 소나타를 언급하면서 가난 코스프레를 하지만 당시에 리섭은 돈을 상당히 잘 벌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말빨로 유튜브 채널을 크게 키웠으며 자천과 동업하면서 평범한 남자들이 감히 넘보기도 힘들 정도로 돈을 긁어모으고 있었습니다. 21세기의 대다수 한국 여자들은 특히 결혼을 할 때는 돈 많은 남자를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돈을 잘 벌면 연애 실력이 부족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자와 결혼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둘째, 윤동한 한국홀마 회장이 직원들에게 리섭의 영상을 강제 시청하도록 해서 뉴스에 탄 적 있습니다. 리섭은 그만큼 저명한 우파 유튜버였습니다. 배슬기는 우파 유튜버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에게는 수많은 열혈 팬들을 거느리는 리섭의 모습이 매우 멋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인기가 많은 남자, 특히 많은 남자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는 남자라면 연애 실력이 부족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자와 결혼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여자는 지위 높은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셋째, 리섭에게는 상당한 카리스마가 있어 보입니다. 자신감에 차 보이며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대단한 말빨과 도전 정신 덕분에 일구어낸 유튜브 채널과 연애의 정석이 히트치기 전에도 많이 벌어들인 돈이 자신감과 카리스마의 기원일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전에도 무대뽀 정신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아 애초에 카리스마가 상당히 넘치는 남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카리스마와 자신감과 여유가 바로 알파메일의 풍모입니다. 이것을 연애 실력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픽업 아티스트 스승을 모시고 배운 찐따의 알파메일 코스프레 즉 가짜 카리스마, 가짜 자신감, 가짜 여유가 연애 스킬 또는 연애 실력입니다. 싸움 잘하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지위 높은 남자가 대체로 자신감, 여유, 카리스마를 보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그런 모습을 선호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넷째, 리섭은 대단히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자는 특히 결혼을 할 때는 성실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성실성을 연애 실력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섯째, 배슬기가 리섭보다 2살 연상입니다. 그리고 결혼 당시에 배슬기는 34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자가 30대에 접어들면 상패녀라는 매우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합니다. 리섭이 나이 많은 여자들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자가 30대가 되면 비트코인 하락장의 폭락처럼 짝짓기 시장에서 인기가 폭락한답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면 남자보다 짝짓기 시장에서 인기가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지도록 인간의 심리가 진화했다는 것이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정설로 통합니다. 여자에게는 폐경이라는 것이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건강한 아이를 잘 임신하고 출산해서 키울 가능성이 남자에게 필요한 능력보다 훨씬 급격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의 짝짓기 심리가 주민등록증과 식진법이 없던 원시사회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무의식 수준에서는 나이 자체보다는 외모를 보고 여자의 번식가치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남자들이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는 나이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여섯째, 배슬기가 학창시절에 연애를 30번이나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방송용 드립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구설수는 결혼시장에서 여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남자가 결혼의 맥락에서 바람기 많은 여자를 극혐하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바람기 많은 여자와 결혼하면 외간 남자에게 아내의 자궁을 탈취 당할 가능성과 남의 유전적 자식을 위해 남자가 개고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배슬기는 그리 대단한 트로피 와이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당시에 리섭은 우파 유튜버로 유명했습니다. 배슬기의 어머니가 리섭의 팬이었으며 배슬기에게 리섭의 존재를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배슬기도 정치적 내용을 다룬 리섭의 영상을 좋아했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으면 상대에게 다른 면에서 부족한 면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유전자 궁합이 잘 맞으며 이것이 배슬기가 리섭을 선택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무턱대고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여덟째, 세계 최초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요컨대, 인기 연예인 배슬기와 결혼한 것을 두고 자신의 연애 실력 또는 연애 이론을 증명했다고 진지 빨면서 주장한다면 제대로 된 과학자들이 기겁할 겁니다. 예쁜 인기 연예인이라는 타이틀만 보면 배슬기가 엄청난 트로피 와이프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리섭이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 당시에 배슬기의 나이를 고려하면 리섭보다 두 살이나 연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창 시절의 연애 경험이 지나치게 풍부했다는 구설수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트로피 와이프에서 많이 애누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섭 자신의 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리섭은 평균적인 또래 남자들에 비해 돈을 훨씬 잘 벌었으며 카리스마와 자신감과 여유가 있으며 도전정신이 대단했으며 말빨이 대단했으며 그쪽 동네에서는 수많은 찐팬들을 거느린 나름대로 지도자였습니다. 리섭은 자신은 평균적인 남자 또는 평균 이하인 남자라고 포장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남자인 겁니다. 그런 대단한 남자는 연애 실력이 부족해도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겸손은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과장 광고를 위해 매우 비현실적으로 자기 비하를 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저의 이런 진지한 비판을 보고 코미디를 다큐로 오해한 진지충이라면서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리섭은 썸네일 어그로로도 유명합니다. 어그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리섭 자신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리섭은 썸네일 어그로를 끌었더라도 본영상에서 수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공짜로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의 경우에는 그런 변명이 어느정도 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50만원 가까이 하는 유료 강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성에서 리섭식 썸네일 어그로처럼 광고를 한 후에 품질만 좋으면 뭐가 문제냐고 항변한다면 통할 것 같습니까? 리섭은 삼성처럼 큰 기업에서는 기업 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족밥 기업에서는 기업 윤리를 개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능이 평균 이상인 사람이라면 리섭의 광고 문구를 보고 썸네일 어그로 정도라고 보고 웃어넘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사람이 리섭의 강의를 산다면 평소에 리섭의 영상을 보고 일리있는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지적장애인들도 있고 경계선 지능인들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IQ 70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리섭의 그런 과장 광고를 매우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이 하위 1에서 2%에 드는 지적장애인은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제권을 사실상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7명 중에 1명 정도 있다는 경계선 지능인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경계선 지능인보다 지능이 약간 높지만 평균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중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상당한 경제권이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과 중경계선 지능인들은 지능이 평균 이상인 사람들에 비해 사기꾼들에게 훨씬 잘 속습니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 악성 목사, 허경영, 자청, 리섭과 같은 사람들이 얄팍한 속임수로 꼬실 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배슬기와의 결혼으로 세계 최초로 자신의 연애 이론을 증명했다는 리섭의 억울호성 과장 광고를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과연 사이비 종교 지도자, 악성 목사, 허경영, 자청, 리섭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돈이나 다른 것들을 바치는 사람들 중에 경계선 지능인들과 중경계선 지능인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룬 논문이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경계선 지능인들과 중경계선 지능인들은 돈욕심에 양심을 팔아먹은 자들에게 노다지와 같습니다. 과연 리섭이 억울호성 과장 광고로 돈을 긁어모으면서 이런 점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도덕한 행태입니다. 추신 리섭아, 썸네일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졸라 빡도냐? 내가 이따위로 썸네일 어그로 끄는 법을 어떤 새끼한테 배웠을 것 같냐?